여러분은 인터넷을 통해 하루에 몇 개의 글과 댓글을 보시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남기는 인터넷 글들 그런데 가끔 도무지 뜻을 알 수 없는 글을 마주하곤 합니다 무심코 별거 아니겠거니 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 글이 이상하리만큼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작성된다면 왠지 모를 섬뜩함까지도 느껴지게 되는데요 누군가는 그 글의 내용을 분석하여 소름돋는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가장 유명한 인터넷 괴담 바로 라조육 이사이 괴담이죠 2012년 6월 29일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왔던 글이었습니다 라조육 이사이 해보신 분 어디서 만드셨나요? 여자친구 생주이라서 이사이를 준비 중인데요 라조육 이사이를 해볼까 합니다 워낙에 라조육도 즐겨 듣는 친구고 제 차에서도 BGM으로 항상 틀어놓고 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런데 라조육 이사이를 해주는 곳이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비슷한 것 같고 좀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혹은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이왕이면 잘 아는 곳에서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 글을 어떻게 느끼시나요? 사실 읽는 문장을 통해서 볼 때는 큰 문제가 없고 흐름상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 때문에 이게 무슨 글이지? 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사실상 이런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 가지 추측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라조육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있는 중화요리 라조기에서 닭고기를 돼지고기로 바꾼 요리를 뜻하는 단어다 라는 정보들이 하나씩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해서 이게 혹시 인육거래를 뜻하는 어쩌면 하나의 정보, 암호가 아닐까? 라는 내용들도 함께 있었죠 물론 이 뒤에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불과 30초도 걸리지 않은 답변까지 달리면서 마치 이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그런 느낌의 댓글까지 작성됐죠 말도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공존하다 보니 그 섬뜩함은 배로 느껴지게 됩니다 최근 저희 김원TV에 도착한 수많은 제보메일 중 유독 공통적으로 있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식인의 서산 성림중 이라는 말이었죠 2022년에 올라온 글과 그 댓글들 무언가 미스터리에 보이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로 미스테리극장 서산 성림중 괴담 미스터리의 진실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희입니다 올 여름 많이 덥습니다 섬뜩한 내용 괴담 같은 내용들을 바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좀 이슈화된 사건들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제자리에 있었던 그 내용들만큼 늘 했던 방식대로 사건은 사건대로 미스터리는 미스터리대로 괴담은 괴담대로 그렇게 순차적으로 올리면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기에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느낀 것일까요 그 시작은 2022년 4월 27일 지식인에 올라온 한 글로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질문은요 서산 성림중 Y121 이라는 질문이었죠 내용은 피아노도 Y121 이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 피아노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라면 아 이거 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질문 무언가 이상하다라고 단정짓기에는 아직은 좀 모호한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바로 이렇게 남았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질문을 했고 그게 맞다라는 답변을 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 추가 Q&A가 무언가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서산 중앙고등학교는 큰 피아노 필요 없지요? 라는 추가 질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답변이 바로 달립니다 네 큰 피아노는 필요가 없지요 4.261 편성 다원시스에서 제작이 안되고 어디서 제작되나요? 이 질문에는 MBC에서 제작되요 라는 댓글이 달립니다 자 반복되고 있는 말들 피아노라는 질문과 그 답변 근데 갑자기 4.261 편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제작이 어디냐 어떻게 보면 되게 생뚱맞은 느낌인데요 4.261 편성이 피아노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 헌데 그거에 아무렇지 않게 답변을 합니다 MBC에서 제작이 된다 이에 네티즌들은 한 가지 추측을 내세웁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뭔가 섬뜩한데? 어떤 암호를 남긴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간첩이 남긴 신호가 아니냐 또 누군가는 그냥 막 쓴 글일 거다 또 누군가는 범죄 집단끼리 남기는 일종의 암구호 같은 게 아니냐 라는 내용도 남았죠 그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왜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된 걸까요? 저에게 왔던 그 제보 내용 한 키워드 실제로 검색을 해보게 되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질문이었던 서산 성림중 Y121 피아노에 대한 이야기였죠 찾아봤습니다 네, 실제 있는 모델입니다 그의 답변은요 네, 맞아요 네, 그 학교의 피아노 모델이 Y121이냐 네, 맞다 네,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질문과 정상적인 답변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릴 때도 피아노에 대해 알고 계신 분이면 저 내용을 아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였죠 그런데 그 다음 추가 질문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갑자기 서산 중앙고등학교 얘기를 하면서 큰 피아노 필요 없지요? 네, 큰 피아노는 필요가 없죠 여기 부분이 문맥상 좀 맞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지요 그리고 그 다음 대목도 정말 이상합니다 앞에서 피아노 얘기를 하다가 학교가 바뀌었고 이제는 461 편성 다원시스에서 제작 안되고 어디서 되나요? 라는 이상한 질문이 남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자는 똑같이 아무렇지 않게 MBC에서 제작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을 검색을 해보면 실제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원시스, 전동차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실제 전동차의 편성표가 확인되고 회사까지도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MBC는 여기에 적혀 있는 다원시스가 아니라 미쓰비시 왜냐하면 그 편성표 내용대로 살펴봤을 때 미쓰비시에 포함된다는 걸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질문과 답변에 대한 부분 질문과 답변만 놓고 보면 이상한 질문 답변이 절대로 아닙니다 헌데 이게 같은 질문에서 연달아 나오다 보니까 문맥도 안 맞고 상황도 안 맞는 그런 말들이 나온 것이죠 그 각각에 대한 질문 답변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얘기지만 하나의 글에서 왜 이들이 이런 질문과 답변을 나누는지는 조금 미스테리하고 기괴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글과 댓글들은 전부 22년 4월 27일 단 하루 만에 작성되고 답변 달린 내용입니다 물론 그냥 우연히 깼거니 하고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요 2024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이유 이 글들이 조금씩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말이죠 헌데 이번엔 무언가 좀 더 달라졌습니다 2024년 6월 5일 mbc6000이라는 아이디로 남긴 3호선 고장...이라는 지식인 글입니다 3호선이 고장이 잦아서 신차로 언제 대체하냐라는 질문이 남겨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신차로 언제 대체하냐 올 하반기 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도요 또다시 이상한 댓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4일이 지난 6월 9일이었죠 서산 성님 중 이 땡땡 신땡땡도 이쁜 딸만 2명 낳으면 서산에서 사나요 그리고 옥천 고향 김땡땡 96년생도라는 질문이 달립니다 그런데 이거 보통의 경우면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요 답변을 다 합니다 살지요 라고요 이랬더니 또다시 답변을 달죠 어디서 사나요? 옥천 고향 김땡땡 96년생 이쁜 딸 2명 낳으면 어디냐라는 말에 답변을 답니다 아이파크라는 특정 아파트명을 얘기하죠 그런데 또다시 질문을 답니다 옥천 고향 김땡땡 96년생도 이쁜 딸만 2명 낳으면 어디서 사나요? 서산에서 살지요 이 글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자 라조육 이사회 때처럼 삭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미스테리아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선 여러가지 추측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이 이유는 앞선 내용과는 좀 다르게 서산 성림중이라고 얘기하며 특정인의 이름들을 계속 얘기하고 특정 지명을 얘기하고 이 내용을 합쳐보게 되면 김땡땡 96년생 서산에 있는 어떻게 보면 아이파크 이런 말들로 이어지는 내용 같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만나자 무언가를 어떻게 하자라는 암구어가 있는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더더욱 드는 대목이었죠 이해한 네티즌은 자신의 생각대로 이 암호같은 문구를 한번 풀어보겠다라며 자의적인 해석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가 적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추가 질문에 나온 내용 서산 성림중 뭔가 거래장소가 아닐까라는 장소에 대한 추측 그리고 두 명의 이름이 적혀있는데 혹시나 작업이 끝나면 무언가가 가능하면 이게 서산에서 사나요라는 말이 어떤 명단에 올라오는 거 아니냐라는 유추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게 되었고 어디에서 거래가 됐냐 사나요를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이번엔 96년생 김땡땡씨를 말이죠 아이파크라는 맛도 하나의 암으로써 특정 지역을 언급한 게 아니냐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땡땡에 대한 명단이 있는 거냐라는 질문을 했고 그 명단이 있다라는 답변 그리고 이 이후에도 추가적인 질문들을 계속해서 달렸는데요 그 아파트는 계약했나요 안했나요라는 질문은 이미 그게 거래가 됐냐 안됐냐 근데 그 밑에 답변을 아직은 안했다 그럼 그 밑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걔는 누구 안 놓나요? 이걸 예약자라고 판단한 거죠 그랬더니 이걸 안 놓나요라고 했는데 답변해 아들 안낳이요라는 말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식인의 이 키워드들을 검색을 해보게 되면 연달아서 나오는 글들이 있습니다 서산 성님 중 염모씨 입도 이쁜 딸 놓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염땡씨가 96년생 이쁜 딸만 두 명 놓치요 다 비슷한데 이름만 바뀌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염땡씨도 아들 안 놓고 이쁜 딸 놓치요 네 그럴 듯합니다 네 당연히 그럴 듯합니다 이런 말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지속적으로 달립니다 2023년이었죠 22년, 23년, 24년 연달아 있는 글들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사람들 사이에선 첫째 범죄 집단의 일종의 암고일 것이다 뭔가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입니다 두 번째 그냥 사람들끼리 장난치고 있는 글들이다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 일종의 마케팅과 관련된 장난질일 것이다 라는 의견들로 나뉘게 됩니다 사실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범죄 수단으로서 암고오다 라고 얘기를 해본다면 의문점이 꽤나 많이 생깁니다 왜 누구나 볼 수 있는 네이버 지식인에다 그 글을 올리는가 라는 문제죠 과거와 달리 현재는 익명으로 전환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알려지고 생겼습니다 다크앱부터 텔레그램 그리고 전자앞에 전송 기능까지 있으니 말이죠 무리하면서까지 굳이 왜 이런 방법을 쓸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장난글이다 라고 보기에는 그 연수가 꽤나 지속되고 있다 라는 항목들이 보였고 무슨 이유로 이런 의미 없는 답을 해가며 장난을 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게 되죠 특정 누군가의 이름까지 언급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까요 그냥 무심코 지나가기에는 이상한 글들 과거부터 우리나라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나왔던 이상한 괴담들 사람들 사이에선 무섭다라고 알려졌지만 실제로 무언가 범죄 혐의점에 대해선 포착이 안 돼 있던 내용들 2022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이 글은 범죄에 대한 무언가가 달려있는 걸까요 헌데 눈에 띄게 좀 이상한 문제들은 있었습니다 보시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다닐 사람이 일치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다 네이버 지식인에 댓글을 많이 달게 되면 뭐 수호신 이런 키워드들을 붙여주는 테마들이 있는데요 만약 범죄 집단이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노출시킬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는 점입니다 다른 댓글들 또한 거의 비슷한 가능성을 띄고 있었죠 이상한 말인 만큼 의미 없는 글 그리고 댓글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해서 과연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었죠 그리고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네이버 지식인에 있던 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서산 성림중 Y11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드래곤 전함 수호신이라는 키워드가 붙은 사람인데 맞아요라는 답변을 달고 그 이후에 추가 Q&A가 붙은 대목입니다 이야기가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셨죠 문득 궁금했습니다 그는 어떤 댓글들을 달고 있었을까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식인 활동을 완전히 쉰다 더 이상 지식인 답변들을 등록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이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명예의 전당이라는 항목에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올라와 있었던 게 보입니다 채택왕 몇위 몇위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가 달았던 댓글들 그 내용들도 최근 것부터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보면 어떤 질문에 대해 그냥 계속적으로 답변을 합니다 3만 6천 5백 8개입니다 이분이 이걸 해서 얻었던 게 무엇이었을까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네 그런 평범한 댓글처럼 보이는 건데요 누군가가 질문을 하게 되면 굉장히 형식적이고 간단한 답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올라가 보면 그가 얻었던 것 2021년 채택왕 7월 채택왕 9월 10월 2020년 6월 7월 8월 하나의 보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자 그럼 나머지 글들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일까 3호선 고장에 대해서 댓글을 달았던 사람 성포동 발페르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과연 이 사람은 어떤 글들을 작성을 했을까 네 쭉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눈에 띄는 대목들도 몇 개 있었습니다 3호선 고정 3호선 을지로 수비누나 성심당 예완이 형 기다리지요 누가 봐도 무슨 질문인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험대 답변을 탑니다 네 기다리겠지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떤 누군가는요 어떤 질문이 올라왔을 때 답변을 다는 걸 취미처럼 하나의 직업처럼 계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주신 수호신 이런 키워드들과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어떤 질문을 하던 그런 답변을 그냥 다는 분들도 계셨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른 글들도 몇 가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3호선 고장 고장에 잦아 신차 대체하며 현대 로테메스 제작하나요 키워드들이 들어가면서 말들이 만들어지는 대목들이 보이실 겁니다 거기에 답변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다는 겁니다 왜요 채택되니까요 질문자 Q&A요 배우자 누구처럼 비슷한 사람 만나죠 누구처럼 네 맞습니다 그냥 답변입니다 동생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정말 단순하지만 그냥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만을 달고 있죠 자 그리고요 3호선 고장에 대해서 발페르시 씨가 답변 달았던 네 신차로 대체합니다 네 질문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하이유로도 올 하반기에 우체국으로 변동하면 올텔크랑 샴푸 다양한 상품 나오나요 매번 반복되는 이상한 질문들입니다 답변은 그냥 간단하죠 네 다양한 상품으로 출시되죠 이런 식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걸까요 이상하리만큼 의미 없는 글을 남겼고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무언가 안다는 듯이 다는 답변들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네 바로 네이버 계정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이버 계정에 대한 신뢰도가 도대체 무슨 영향력이 있는 건가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바로 돈입니다 돈이 된다라는 문제이죠 질문을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매크로 상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냥 답변만 달면 됩니다 그러면 상위 랭커로서 올라가고 그 사람의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장점이죠 실제로 각종 직업군에서 우주신 혹은 수호신 이런 등금이 높은 아이디들을 구매하려고 했던 옛날 과거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네이버가 막고 있는 상황이죠 이유는요 그런 아이디를 사게 되면 가장 먼저 상위에 노출이 되고 자신이 예를 들어 특정 직업군이라면 그 직업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굉장히 유행했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또한 블로그 글도 마찬가지죠 보통 사람의 아이디로 블로그에 글을 쓰게 되면 절대 상위 랭크에 찍히지 않습니다 네이버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기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얼마나 높은지 실제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해서 그 계정에 얼마만큼 네이버에서 활동량이 많고 정보량을 많이 전달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면서 그에게 더 많은 것들을 제공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네이버 자체 기능의 참여 기능이 많은 유저들에겐 과거의 우린 알고 있죠 파워블러워라고 불렸던 것처럼 하나의 직업군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질문을 무작위로 남깁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장 같긴 하지만 키워드들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일종의 작업 댓글, 작업 그릴 확률이 매우 높죠 아직도 네이버가 잡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름을 쓴 것들은 무엇이냐? 라는 것도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름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저희는 많이 가렸지만 이름이 굉장히 흔합니다 어디에서나 들어볼 법한 흔한 이름들이죠 그냥 키워드들을 아무렇지 않게나 마구잡이로 집어넣으면서 그렇게 질문을 생성하고 답변을 받게 만드는 일종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신뢰도가 높아지는 아이디들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행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문적으로 그런 키워드들을 만들어내며 신뢰도가 높은 하나의 모습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걸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만들어가고 있어서 이런 이상한 글들과 답변이 달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아니다 이거 범죄의 의미점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과거부터 있었던 글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키워드 말고요 사람들이 작성한 그 글들을 파도타기 하듯이 들어가시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나와있는 이 특정 키워드도 말고요 어떤 이상한 제품들 여러가지 내용들을 섞어서 하나의 문장이 만들어지고 그거에 대한 답변들, 답변들 이런 식의 글들은 지식인의 지금도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죠 어쩌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돈을 목적으로 이런 불법 매크로를 사용해 질문과 답변을 달며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등급을 높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네이버 측에서 제재를 가야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네이버 지식인 괴담의 미스터리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많은 마음이 끌리시나요? 범죄다, 장난이다, 아니 이건 매크로를 쓴 조작이다 전 유럽 미스터리 극장의 김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뒷량입니다 제가 다른 내용들도 조금씩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광고하는 쪽에다가도 많이 물어봤어요 네이버의 기능으로 네이버의 기능들을 많이 쓰는 아이디들은 확실히 실력이 높아지는데요 지식인이건 지식인이 제일 쉽대요 블로그는 요즘에 파이가 너무 커져가지고 옛날에 그랬으니까 지식인 아이디도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특정 직업군 얘기가 많아서 전문 직종이에요 직업군이 어떤 직업인지 얘기할게요 특정 전문 직업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도 막 어디다 지식인의 글을 올리고 답변 보다보면 검색하서 보다보면 내가 검색한 특정 직업군의 어떤 사람이 나오면서 그 사람 건 네모나게 박스 쳐져있으면서 무슨 신? 하고 그 사람한테 제일 먼저 보이거든요 신뢰도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직업군 그 군 속해있는 그 일에 대한 홍보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 그걸 굉장히 많이 구매를 했다고 해요 처음부터 하면 너무 힘드니까 오래 걸리니까 그게 이제 신뢰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금액은 초정부지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되게 작업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활동하는 데 훨씬 편하니까 어디에 가서 댓글 달아도 높게 해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또 이런 아이디들이 어떻게 보면 블로그도 마찬가지인 거고 블로그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돈이 되잖아요 그 유튜브하고도 똑같은데 유튜브는 그 저희가 중간에 광고들이 뜨잖아요 그걸 다 총괄하는 데가 구글 애드센스예요 애드센스인데 영상 광고는 이제 유튜브에 재생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인터넷 페이지 같은 거를 보시다가 보면 인터넷 페이죠 보시다가 보면 그 중간중간에 광고 이렇게 배너들 들어가 있잖아요 옆에 옆이나 가운데나 어떤 페이지 어디든 뭐 이런 것도 쭉 들어가는 것들 보실 거예요 블로그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구글 애드센스에서 페이지 광고료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유입된다는 건 그만큼 수익으로 전환된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근데 그거를 공정한 방법으로 쓰게 되면 잘못된 게 아니죠 내가 양질의 정보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걸 잘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려놓고 정리를 하면 하나의 개인의 페이지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나쁜 게 전혀 아니죠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부정적인 방법으로 써가지고 이제 옛날에 그렇게 하다가 이걸 좀 강화를 시켰대요 네이버에서 한번 인증부터 시작해가지고 강하게 해서 지금은 거래도 못하게 막아놨다고 하는데도 또 암암리에도 아직도 진행 중인 거고 아시겠지만 암암리가 되면 될수록 올라가잖아요 가격이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상한 글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다른 피해가 없었으면 이라는 생각으로 이 내용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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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